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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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앞으로 나오시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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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balho. Jaguar. 안녕하세요. 자리야 겉정 화물 앞에 디바 몸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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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넣어드릴게요 계속 나이스 뒤에 리퍼 뒤에 리퍼 2층 솔져 2층 솔져 크림님 나와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저 공 있어요 자리야 필 잡으시나? 나이스 저 혼자 화물이 있는데 좋았는데요 오케이 뭐야 아무도 안 당하네 공 안쓸게요 술 저 떨어뜨림 배틀이 있은 것 같은데 에클이 옆에 아이고 이거 괜히 뺐나보라 저기 공 빠진 사람 있나요? 저 루시오에요 공 빠졌구나 이거 그러면 자리야님 궁 쓰고 자리야님 아낄세요 저 70%거든요 저희가 라인 방독에 라인 궁에 너무 최악하긴 한데 안 해보자고 오른쪽 위에 솔져 오른쪽 위에 솔져 떨어뜨리러 갑니다 떨어뜨렸어요 오케이 루시오 다운 루시오 다운 루시오 다운 루시오 다운 루시오 다운 겐지 개피 저희 매크리 다운이에요 자리야 다운 아 겐지 개피 이정도가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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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모여서 한 번에 가요? 네 한 번에 가죠 그만 잘려요 이제 그만 아니 제니어터 뽑으셨네 네네 아이고 이제 그만 잘려야 되는데 뒤에 아예 빠져있죠 왜 우빈이 이어? 맥크리 필 맥크리 필 저 잘랐다 아이고 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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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나왔어요 라인 왔어요 나이스 샵 안됐다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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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인스턴 나왔어요 부조아 트레이서 부조아 트레이서 컷 허물 셋 허물 셋 부터요 라인 아르드 부조아 라인 끝났다 오케이 솔저 하시는 분 있나? 예 솔저 가능하긴 한데 가능하긴 합니다 솔저 자리 잡을 때 리퍼도 좋고 저 일단 힐러 하시는 분 없으면 제가 힐러 할게요 오로지 킹하타 파티 이러면 좀 원텅으로 되려나? 투텡 가죠 어 안되면 원이라고 아니아니에요 투일 괜찮아요 투일 계속해요? 예 위주력 좋으니까 구조와 포커싱만 잘하면 돼요 구조와만 잘 알려주면 바로 말 알려드릴게요 저는 도는 거 위주로 볼게요 졸리는데 저는 지금 게임하려고 퀴로 돌린 게 아니고 명우님한테 친추를 걸어서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때는 저격퀴 돌린 건데 전파는 걸렸는데 제가 개처발려서 솔직히 친추받을 상황이 아닌 거 같아서 지금 안 했거든요 제가 이 판 끝나고 명우님 방송 기다리면서 명우님이 이겼다 그러면 멘탈이 괜찮아져 있는 상태니까 친추를 걸어서 나중에 방송 끝나고 나서 이후에 개인적으로 하실 때 물어봐야지 방송 무슨 프로그램을 하시는지 맥설리스러운 물어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저도 올라가 있을게요 아 아이고 잘리셨다 상대에 젠하트 있어요 맥크리 올라온다 올라온다 겐지 겐지 부조아 킹하타 개피 아이고 킹하타란다 제.. 뭐야 오른쪽에 맥크리 올라왔어요 라인 부조아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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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겐지 개피 겐지 개피 어 겐지 개피인데 겐지 개피인데 아래 화물을 빌려요 화물 아유 감사합니다 나중에 매니저도 제가 뽑을 거거든요 아프리카를 좀 더 키울 거라서 올라왔다 올라왔다 매니저를 뽑을 거예요 뽑을 건데 뽑으면 파울 밀렸어요 뒤로 깔까요 뒤로 깔까요 리퍼 부조아 매니저 구하면 이서 주시는 분 계시면 좋아 겐지 위 겐지 디디디디디디디 겐지 디디디디디디디디 과연 밀고 온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안 나한테 소음 꿈? 콩끝기가 준비됐다 며우님은 좋은 분이라서 아이고 저는 알려주길 기대합니다 왼쪽 라인하트 로드오그 나왔어 상대 글랩 안걸리지 롱 어이구 망했다 아이고 바뀌었네 아 좀 빨리 나갔으면 되는데 바뀌었네요 빼죠 리스폰 바뀌었어요 리스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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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겐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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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상대 탱커들은 다 못 껴있어요 겐지 짤 제일 겐지 짤 좋아요 아이고 동급기 충전중이야 라인 드러웠어요 라인 드러웠어요 맥크리도.. 맥크리 다운 라인도 다운 로드워그 부조화 2층 2층 겐지 나이스 1골 라운드 로드워그 부조화 로드워그 피할 딸 나이스 루슈 루슈 부조화 제 나타 있어요? 뒤에 뒤에 제 나타 제 나타 다운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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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왼쪽에 맥크리? 그러니까 제가 겐지군 카운트 치면 되죠 네네 로드워그 부조화 로드워그 부조화 가리아 몇시에요? 와 이거 가리아 타는데? 로드워그 다운 바퍼리 뛰어났을 때 jaws 쪽 스티 로드워그 다 안쓰시나? 빠지네요 맥크리 왼쪽 맥크리 왼쪽 성강 빠졌어요 다운 아이고 저 죽었어요 수월이랑 같이 빠졌다 나이스 수월이랑 의뢰방에 같이 빠졌어요 제냐타님 데리고 갈게요 다운 나이스 갑시다 2층 먹어요 2층 아 끌리면 에이 실드 있었어 어이 뭐야 자리야 자리야 석양 정면 쐈어요 사모레 루슈 오케 루슈 나이스 트레이스님 트레이스님 피 없으신데 로드오고 버즈와 트레이스님 오니 칸 제가 지금 이 플레이하는게 약간 그냥 방송 안 켜갈때랑 비슷하게 하거든요 방송 안 켜요 게임이 이렇게 약간 좀 달라요 방송할때 하고 게임하는게 로드오고 그래 빠졌어요 로드오고 노그랩 로드오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분도 방금 테스트로 어떻게 온거에요 세팅 바꿀려 겐지궁 겐지궁 디디디디디디디디디 아 아 아 궁 괜히 쏜다 직 괜찮아요 괜찮아요 상대도 저 없어요 저거 1.4죠 저거 부조화 저거 자리야 자리야 좋아 나이스 응 나이스 상대는 거의 상대는 수류 방금 있겠죠? 수월 방금인가? 예 수류 방금 공격 공격기 충전중이야 오케 겐지 땅 방벽 좀 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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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 로드오고 로드오고 오른쪽 돌아요 천천히 조심 멕크리님 안에 멕크리 왼 뒤로 안에 내이밍에 이것도 너희의 고시지 겐지 저한테 붙어있어 루드호고 피 없어요 나이스 겐지 오른쪽에 있어요 지금 자리에만 가셔도 겐지꽁 조심하세요 뒤에 썼으면 절정어 피해 근데 여기 오른쪽 겐지 목소리 들으면 제가 쓸게요 그 얘기가 없는 게 없어요 겐지 다운 오른쪽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상태도 디바 보았어요 맥크리, 맥크리 맥크리 개피? 맥크리 안에 디바랑 같이 있어요 맥크리 개피, 맥크리 개피, 맥크리 개피 오케이 뒤로 밀고 들어갈게요 카리아 B, 오케이 뺄게요 뺄게요 저 죽었다고 보시면 Q를 바로 쓰시면 돼요 네 아 그렇네요 묘님은 근데 지연방송 안 하고 가리네 가면은 인간모드 대 인간모드 뒤에 올라가요 아이고 오른쪽에 인간모드 인간모드 디바 오른쪽 방하네 나이스 오케이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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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상대 공 다 빠져가지고 졌으면 아 더럽게 오래 자네 루제이님 안 가세요? 아 잠깐 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잘렸다 이거 아 솔장 나왔어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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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디바구 나이스 디바구 자리야 자리야 따옹 나 템 없네 윈스턴 윈스턴 불담아 위도우 떴어요? 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해요. 어우 다들 잘하시네. 아 잘하셨지마. 태희님 나오실 것 같은데? 잘하셨어. 어... 나와요. 아까 3인공 건가? 그거일 것 같네요. 아인가? 다른 거 같... 아 그거 맞는 거 같아. 나 이쪽에서 안 나줬을 텐데. 아 그거네. 아 여기는 툴원이 다 썼습니다. 아주 좋네. 태희님 드릴게요. 안 받아주네. 지출을 안 받아주네. 아 다들 권성하세요. 예, 권성하세요. 아까 전판에 똥 산 거 복구만 시켜놨네. 아 뭐야, 이제 순위로 나오는구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볼까? 그와 함께... 뭐앗아... 바로... 이동한 한국 음식으로시켜놨습니다.